자영업자의 심리를 꿰뚫듯 돈 버는 법을 제시한 수많은 책들. 부자가 되는 방법도 제각각인데요. 그중에서도 뉴 패러다임. 돈 잘 쓰기로 유명한 버핏의 돈 버는 방법이죠. 오늘 서민갑부는 버핏을 똑 닮았다는데요. 과연 갑부는 어떤 모습일까. 서민갑부 최초. 돈 펑펑 쓰는 갑부가 떴다? 너무 쓰리 말리고 싶을 정도. 나는 워낙 돈 쓰는 줄 알고 나가 쌀 써 다 쓰면 전부 돈벌인 것 같지 않아. 돈을 잘 써야 돈을 번다는 갑부의 지론. 돈 잘 쓰는 사람들에게는 이 소식? 20억 자산가 주영 씨가 말하는 돈 잘 쓰는 방법이 지금 공개됩니다. 고妹집을 때까지 평화를 세게 만들고 공개합니다. 오늘 수요일에 전해가 8시까지 공개됩니다. 오늘 수요일에 전해가 8시까지 공개됩니다.